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겨울철 별미를 맛보기 위해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보령의 가장 북쪽이자 홍성 보령 방조제로 홍성군과 맞닿아 있는 천북 굴단지입니다. 굴은 겨울철 미각을 자극하는 음식으로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아연과 남성 호르몬을 생성시키는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과 철분, 칼슘도 풍부합니다. 천북굴은 서해안 굴이라 불릴 정도로 서해를 대표하는 굴입니다. 깊은 바닷물에서 자라는 남해안의 굴과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로 민물때는 바닷물에서 자라고 썰물 때는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자랍니다. 천북굴은 남해안 굴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천수만에서나 맛과 향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천북굴은 10월 말부터 생산되는데 가을이면 살이 찌기 시작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이면 천북굴축제가 열려 성황을 이루기도 합니다. 천북굴단지는 홍성보령방주제 입구의 도로병과 장은항에 이르기까지 70여 곳의 굴구이 식당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로 굴구이를 많이 먹는데 굴구이는 추운 겨울, 천북사람들이 굴과기 작업을 하면서 허기가 질 때 추위를 없애려 피워놓은 모닥불에 굴을 구워 먹은 데서 유래합니다. 굴구이 외에도 굴짼, 굴무침, 굴물회, 굴전 등 다양한 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굴구이는 넓은 불판 위에 굴을 올려놓고 익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굴의 열이 가해지면서 간혹 터지는 것이 있어 파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쯤은 굴구이를 먹을 때 벌어지는 즐거운 에피소드쯤으로 여깁니다. 굴구이는 굴이 입을 벌리기 시작할 때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굴을 구울 때나 찔 때 굴 껍질에서 나오는 뜨거운 국물에 댈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굴은 껍질째, 망이나 고무 대야에 담아 판매합니다. 10kg 기준 3만원이며 가격은 겨운에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망이면 4명 정도 먹을 수 있고 굴구이나 굴짼을 먹고 나서 굴 칼국수 한 그릇이면 든든합니다. 올겨울 첨북 굴단지에서 바다의 우유, 굴을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달과의 우유, 굴단지에서 원활한 시각도로